한번 주세요 오늘 박수가 왜 이렇게 짠? 자 박수 치세요 박수 건강해진대요 박수 치세요 고맙습니다 못 가질거에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바퀴만 더 돌아갑니다 나무바퀴는 두바퀴 와 점프가 너무 높다 자 이제 나무바퀴는 두바퀴 아 후 흔히 봅시다 야 또 우리 저기 고구마 껍데기 형씨를 까먹고 있었네 어디 계세요 고구마 껍데기 형씨 아우 여기 계시는구나 아우 여자친구랑 탔으면 여자친구좀 챙겨주지 잠깐만 이건 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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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으씨 뭔데 뭔데 야 싸우는거야 깜짝이야 으씨 야 뭔데 이 미친놈은 또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이보이가 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춤을 한번 보여드리죠 춤은 나를 미치게 만들지 미친놈들 아까 다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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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장에 있어 봐 북한놈 어디갔어 북한놈 야 북한놈 인민의 댄스 한번 보여줘 인민의 댄스 한번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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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주세요 짧게 하이라이트 맞추고 정리하자 어